주자로서 저력을 실감케 했습니다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사뎀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. 아 네 우선 저희 캐럿들에게 너무 감사하단 말 전해드리고 싶고요. 매 앨범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 속에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묵묵히 해주는 우리 우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 더 해주고 싶고 2023년도에는 아이돌을 사랑하는 많은 캐럿분들 그리고 팬분들이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.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. 사뎀 세븐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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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